자 어휴 저는 오늘 안녕히 가세요 얼굴이 입맛에 안 맞는 모양이에요 제가 가시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무대에 설 계획이 없었는데 저희 대장님께서 그래도 무대에 한번 서야 안 되겠냐고 하셔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자 일단 제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입맛에 맞으실랑가 잘 모르겠네 그래도 최선을 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텝이 없어요 제가 제가 우리집 스텝이라서 저희 선배 다 선배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르면 안 돼요 야 스텝이라면 제가 저한테 야 스텝하면 예 왕몽이에요 하면서 제가 해야 돼요 아니요 마이크 잡으면 제빨리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스텝입니다 천 스텝 자 이제 북도 치시고 장부도 치시고 그래가지고 분위기를 그쪽으로 했는데 제가 이제 기타를 매고 분위기를 약간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쪽바로 보시고 쪽바로 보셔야 돼요 단디 봐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기타 소리가 나는지 한번 테스트 먼저 해볼게요 자 기타 볼륨 올려주세요 기타 볼륨요 기타볼륨요 수신기 수신기 수신기가 캐재 있습니까 기타 소리 들려요 네 오 저 들려요 고기서 요리를 들려요 아 이게 올라가서 그래요 음 뭔가 안 맞는 모양인데 그냥 해 고마워 그냥 해요 그냥 해요 그냥 해요 가자 어쩔 수 없이 뭐 될 때 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그냥 해야겠네 예 그러면 예 첫 곡으로 그냥 하래요 해봐요 안돼요 어 뭔가 수신기가 안 맞나 잠깐만요 엔진이 났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아 됐어요 내려가려고 하니까 예 오 소리 잘 들리죠 예 예 자 첫 곡으로 조용하게 못 잊을 건 정 예 준비해 주시고 준비되는 대로 쏴주세요 예 아유 형 오늘 이렇게 보니까 날씨도 상당히 더운데 야 그래도 찾아주셔가지고 이렇게 박수 치주시고 이런거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아까 올라왔을 적에 일곱 분이 그냥 일어나셔가지고 커버렸어요 예 그분들 가시다가 그 하세요 하하하하 뭐라고 할 수가 없겠네 자 화면도 좀 봐주시고 예 못 잊을 건 좀 예 예 화면 안 나옵니다 8 2 2 2 2 2 2 2 3 2 2 2 2 2 2 2 2 3 4 3 당신을 보내놓고 무거운 발길을 돌아갈 길을 잊어버렸나 안개 속을 걸는 바 마음이 아파와도 잊어야 할까요 돌아올 수 없을까 돌아올 수 없을까 못 잊을 것인지 돌아올 수 없을까 당신을 보내놓고 무거운 발길을 돌아갈 길을 잊어버렸나 안개 속을 걸는 바 마음이 아파와도 잊어버렸나 그 모습 그리워도 지워야 할까요 돌아올 수 없을까 돌아올 수 없을까 못 잊을 것인지 그 모습 그리워도 지워야 할까요 아 이렇게 쪼빠로 보고 계시네 좀 신나고 재밌게 해드릴게요 처음에는 기타를 치면서 천천히 발동을 그는 겁니다 아쉽죠 처음부터 시계 나가면 나중에 가면 저 죽어요 안돼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하다가 분위기 봐가지고 좀 신나게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듣고 싶은 곡 있으면 신청하셔도 돼요 제가 아는 곡이면 최선을 다해서 불러드리고 모르는 곡이면 숙제로 남겨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해서 다음에 또 들려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쉽죠 자 다음 곡을 제가 이제 준비한 걸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안되겠어요 분위기가 너무 차져도 안되겠고 예 어쩌다 마주친 그대 하고 불러리아를 같이 연결해가지고 주십시오 예 어쩌다 마주친 그대 불러리아 이 두 곡을 같이 한번 신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도 좀 열심히 치주시고 하면은 다음 곡으로 또 내일은 해가 뜬다 하고 예 비가 온다 하고 이런 곡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박수소리를 봐가면서 제가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죠 예 어쩌다 마주친 그대 준비됐으면 주세요 같이 으 좋아 좋아 이번데로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을 뺏겨버렸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두 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네 그 대기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 용기가 없을까 말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가 숨이만 두근두근 다 높은 이 내 마음 바람 속에 날려 보내리 기어나는 꽃처럼 아름다운 그녀나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네 기술들에 도망한 그대의 두 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네 그 대기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 용기가 없을까 말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가 숨이만 두근두근 아홉 아홉 난 바보인가봐 그 대기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 용기가 없을까 말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가 숨이만 두근두근 아홉 아홉 난 바보인가봐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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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타 볼륨 조금만 올리세요 맞아 플로리아 플로리아 제념 너흘지 땅빛 흐르대 작은 불꽃으로 내 마음을 알려봐 저 들판 사이로 가면 내 마음의 창을 열고 놀라서 들며 야 우리 춤춘다 플로리아 야 우리의 사랑에 하하 Cop Rhoda 불꽃은 꼬리를 믿어 감사합니다 동그라미 흐려 너희의 사랑은 내 꿈을 피어봐 저 들판 사이로 가벼운 내 마음의 창을 열고 두 팔을 벌려서 돌며 야 우리 춤춘다 불러야 내 마음의 창을 열고 내 마음의 창을 열고 내 마음의 창을 열고 두 팔을 벌려서 돌며 야 우리 춤춘다 불러야 저 들판 사이로 가벼운 내 마음의 창을 열고 두 팔을 벌려서 돌며 야 우리 춤춘다 불러야 내 마음의 창을 열고 내 마음의 창을 열고 비가 온다 비가 온다 비가 온다 비가 온다 비가 온다 제구도 따로 가시다가 저놈이 조금 하네 앉으실 수도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이 너무 뜨고요. 비가 온다. 준비됐으면 가자 철회 경혜 비가 온다. 너무 좋아하시네 그래요. 이 동네는 엄마 아빠 괜찮아요. 노래가 우리 엄마 눈만 보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네 그러면 기타만 치면 재미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좋다. 해운대 연가 해운대 연가 찾아주십시오. 그게 있습니다. 해운대 연가를 차분하게 불러보고 분위기를 봐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 연가로 갑시다. 준비되면 바로 불러주세요. 같이 해운대 연가 해운대 연가 보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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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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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남좋은 Alban 아미세 낙니다 아미세 낙고 그다음에 사나이 눈물 연결해드 œvez 아미새도 실내기 한번 달려 봅시다 준비하시면 바로 주세요 가즈 아름답고 미디어색 아름세가 한심 남자의 내가 한참만 해놓은 여자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미워한 닿았으면 멀어진 안감한 빈새 아름세 아름세 아름세가 나를 놀랬다 신경이 미루는 사랑이니까 아름세가 한참만 해놓은 여자 아름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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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의 내가 한참만 해놓은 여자 간다고 말 말하면 눈물 흘리네 아름다운 바 ez 아름다운 바 400 mens 아름다운 바igan 아미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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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세 아미세가 날 울린다 신비로 사랑인다 아미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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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랑의 눈물을 하겠습니다 아우 지금까지 안으면 깔끔한다 다시 엄마 두고 떠나야겠지 여기까지 우리 전부였다 더 이상 욕심리게 될지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 소리내어 울기 못하고 까만 죽더니 가슴을 안고 삼켜버린 사나이의 눈물 이별한 세대 애교 너무 좁팔려 이대로 떠납니다 나 섰선버린 내 눈물 속에 우리들의 사랑 묻어버리면 없다보는 날 없다보는 날 우리의 슬픈 몸도 밤으로 느껴지게 될지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 소리내어 울기 못하고 까만 죽더니 가슴을 안고 삼켜버린 사나이의 눈물 삼켜버린 수 없는 운명 앞에 침이의 눈물 침이의 눈물 끝끼려 이대로 떠납니다 아직 다 안보여졌어요 감사합니다 제 시간이 아직 한시간 남았어요 신나게 춤추시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좋네요 그게 형아 누나들 여기 안전하니까 괜찮아요 제가 우리 집 막낸데 저는 뭘 팔 줄을 몰라요 엿도 팔 줄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앉아 계시면 돼요 내가 노래 끝나면 일어나서 가시든지 말든지 내 생각 안 할게 일단 앉으세요 도관이 아파 앉으세요 형 앉으셔가지고 신청곡 하셔도 됩니다 알았냐? 저쪽에는 말을 안해요 알았다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 한 곡 하고 이제 우리 진짜 잘생겼어요 진짜 멋져요 알고 계세요 진짜 멋져요 그리고 지금 올라오신 분이 저를 교육을 많이 시키시고 계십니다 사실은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러시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노래 마지막 어저께 한번 불러봤는데 당신을 사랑합니다 맞습니까 그 노래 한 곡 부르고 우리 이태병 품마님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남자키로 해가지고 내 노래를 잘 모르는데 어저께 한번 불러봤어요 예 예 많기만 내려가지고 이렇게 주십시오 자 준비됐으면 갑시다 출발 오지 못한다 가르치지 마세요 이렇게 해원합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원한다면 차라리 내가 갈게요 차라리 내가 갈게요 지키지도 못한 약속을 하지 마라 내가 무슨 바보인가요 당신을 사랑해도 너무나 사랑해도 모든 걸 잊어줄게요 그런 시간 당신밖에 몰랐던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슴속에 당신밖에 재울 수 없는 이 밤은 어떡합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애기야 고마워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몰랐던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슴속에 감실만게 채울 수 없는 이 마음 완벽합니까 난 당신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이고 저는 이제 그만 물러가고 우리 이태백 부모님이 오늘 오실 건데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 정말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거기 가시지 마시고 서 계셔도 되니까 딱 10분만 서가지고 한번 보셔요 우리 이태백 부모님 하시는 거를 보시면 저절로 이 자리에 앉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경상도말로 하면 눈을 단디 떼서 쪽바로 보세요 이렇게 하시겠죠 자 우리 이태백 부모님 모시겠습니다 저는 천환봉이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우리 천환봉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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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